우리 귀신 놀야죠 밤에. 여기 다 모여봐. 내가 무서운 여유 해줄게. 이리 와봐. 여기 다 모여봐. 그렇지만 이 초콜릿 켜야지. 자 이리 와봐. 무서운 여유 부쩍 부풍는데. 옛날에 오는 날 저기 멀리 엄청 멀린 산에.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던 거야 집이야.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한데 근데 왜 손이 나왔던 거야. 피에 손이 있고. 무섭지. 그런데 저기도 큰 산에. 무슨 집 엄청 큰 게 있었던 거야. 거기에서 무슨 무슨 손이 나왔던 거야. 아니 사람 배웠는데. 거기 찍어지는 거야 손이. 그래서 뭔가 원래 사람이 없는데 안에 손이 한 개 특집되어 있었는 거야. 손바닥에 피가. 괜찮아 붙였어. 괜찮아 붙였어. 괜찮아 붙였어. 이렇게. 뭔가 지나가는 거야 뒤에. 근데 귀신 봤어. 그 귀신은 물 귀신이라고 했는데. 신비 아파트에서 왔어. 신비 아파트 얘기해줄까. 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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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옌내내내처럼 큰 산이 있던 거야. 그 창문 엄청 컸던 거야. 작았는데. 작았다가 커졌어?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거든. 밤이 되면 작아지고 낮이 되면 커져. 작아ikt. 감사합니다.